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이 있는 관상은 어떤 관상인지, 또 뭘 보면 돈복 있게 사는 걸 알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관상은 늘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텐데요.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 못지않게 후천적인 우리의 환경이 주는 요인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관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후천적인 요인을 좌우하는 매일 벌어지는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런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관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돈복이 강한 재물을 계속 모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을 살핀다는 것은 오행 목기운의 영향을 살핀다는 뜻이 되고요. 오행 목기운이라는 것은 결국 나무에 성장하는 그런 나무의 기운을 살핀다는 뜻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운의 종합적인 그 판단을 우리는 그 이 눈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목기운이 그 살아있고 또 강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성추해내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계속 그 우상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우세전개를 동시에 암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재물이 뜻한대로 또 크게 그 모아지고 쌓여진다는 것이죠. 자수성가에서 크게 그 부를 쌓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눈빛에서 이런 그 광채가 느껴지고 또 살아있는 그 기운이 또 느껴진다면 그런 분은 그 눈에서 그 오행 목기운이 활발하다는 뜻이 되고요. 바로 그런 눈이 됐을 때 또 그런 분들은 삶에서 또 크게 그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간단히 우리가 그 관상의 그 눈빛을 통해서 또 재물 목을 그 판단하는 법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빛에서 이런 그 재물 목의 암시, 돈 목의 그 암시 많이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